KT 롤스터로 마지막에도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 롤스터에 합류하게 된 박정현 오키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챌린저스 코리아에 있었는데 연예 1부에 온 만큼 열심히 하고 한번 믿음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 일단 이모님 밥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살찌니까 걱정인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KT에 합류하게 된 서포터 하프 이지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엄청 불태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KT 롤스터에 새로 합류하게 된 정글러 기돈 김민성입니다 그리핀에서는 제가 경기를 못 뛰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안되서 여기서는 열심히 해서 경기 뛰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. estimated 9000원 Q. estimated 9000원 Q. estimated 9000원 Q. estimated 9000원 저는 일단 스래시 바디를 좀 좋아하고요 두 챔피언 다 일단 확실하게 이니시도 되고 이제 확실히 캐리 할 수 있는 서포터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챔피언은 진, 케이틀린, 이포 이런 거고요. 앞에서 좀 때리고 싶어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의 선을. 웬만하면 AD 위주로 다 자신 있는 것 같고 제일 자신 있는 건 리신인 것 같아요. 옛날에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플레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닮고 싶은 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잘해가지고 그냥 제가 제 자신이 잘해지는 걸 원하고 있어요. 다 웬만하면 조금 친해졌는데 그냥 두루두루 다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요. 일단 저랑 현준이랑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현준이가 저보다 두 살 어리고 해가지고 저도 좀 장난도 많이 쉬고 해가지고 좀 둘이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냥 경기 뛰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일단 플레이오프는 가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솔직히 롤드컵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뒤에 우승컵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네요. 일단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응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진짜 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년에 꼭 잘해가지고 경기 뛰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잊혀질까 두렵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더 많은 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